안녕하세요 개그맨 서승만 입니다 제가 오늘은 캐리커처 그리기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림을 좀 그래요 왜? 예술성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배워야 되니까 뭐지? 배워보고 색깔까지 다 해가지고 액자로 딱 빼는 것까지 작업을 한번 해보려는데요 이거 왠지 기대가 돼요 재밌을 거 같지 않습니까? 자 일하십시오 고! 작가인 제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당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강조적으로 해도 될지 아니면 좀 점잖게 아니요 재밌게 저는 점잖게 그리는 순간 더 웃겨올게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벌써 그렸어요? 네 괜찮으신가요? 아 잠깐만요 이게 나랍니다 이게 아이고 저 닮았나요? 이렇게 했으면 똑같겠다 파스텔는 사용이 되게 간단하세요 이렇게 문지르고 스몬으로 구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지르고 스포으로 전체에 번厚이 도착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지르고 스포으로 전체를 얹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포으로 전체를清ea 그런거에요 파스텔을 사용할게요 파스텔은 사용이 되게 간단하세요 드디어 완성작품이 나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예쁜 그림을 만들었는데 신고분들, 자제분들은 그릇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왠지 배운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곧 이는 것입니다.